조세호 선배님. 네. 저희 쇼케이스에 왜 안 오셨어요? 아, 쇼케이스에. 그렇죠. 조세호 씨는 와야죠. 어쨌든 와야죠. 오늘 저희 에셀 나왔는데 여기는 또 왜 안 오셨어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야, 조세호. 조세호 씨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? 네. 예, 초대해 주세요. 우리 나무리 여사님. 우리 나무리 여사님.